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셀트리온도 오늘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구요 지난 11월 26일 날 공시가 나왔었고 또 오늘 12월 6일 날 공시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의 주식을 25,300주 매수를 했습니다 장래에서 25,300주를 매수를 했구요 이 지금 보면 언제 매수를 했냐면요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토탈 25,300주를 매수를 했고 뭐 평균 매수가격은 한 21만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1만원에 25,300주 약 한 53억원 지난번에 공시를 했었을 때는 한 100억원 정도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일주일 만에 한 53억원어치 셀트리온 홀딩스에서 셀트리온의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되게 좋은 것 같구요 최대 주주가 셀트리온 주식을 계속 매입을 하는 건 바닥이라는 신호라고 줄 수 있는 시그널이거든요 지난번에 100억 이번에 53억 적지 않은 금액을 이렇게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